GT5 4월 3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주에 로그인하셔서 블리테더 티셔츠를 받았어요 이번주는 나이트클럽 시즌이에요 나이트클럽 재고 판매가 달러와 알피가 2배 그리고 재고 판매가 달러가 2배 그리고 모든 술이 무료 마침 나이트클럽 부동산도 지금 30% 할인이거든요 관심있으면 사세요 그리고 신규 커뮤니티 시리즈가 달러와 알피가 3배 그리고 대정보드의 미니 레이서가 달러와 알피가 2배 그리고 모든 시몬 연락처 간부가 달러가 2배다가 알피는 4배 메시지로 오는 수출 미션도 포함입니다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쇠발 타이판 나가사키 시누비 레버드 패트리어트 스트레치 페스티벌 버스 얘들이 40% 할인 언맨에서 마체테가 60% 할인 도전 탭에 있는 금주의 도전 아이트클럽 발리 미션을 5개 완료하고 10만 달러와 브루즈와 티셔츠를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한 강도작업은 호디용 강도작업의 캐론 프레비오 화물선 강도작업의 마이바츠 페넘브라 FF 아레나 강도작업의 페가시 젠토르노 이번주 카지노 경품이동 싸는 바피드 투비네터 G7T LS 모임장 경품이동 싸는 고베이 9F 카브리오 벨벡터 펠처 그로티 스팅거 GT 얘는 30% 할인 다음에는 프리미엄 리럭스 모터스포츠 뒤바치 라피드 GT 클래식 얘는 30% 할인 얼카 파갈로아 그로티 카보니자르 브라버드 오브팔로 S 디카 앤디로 그리고 럭셔리 오토샵에는 디클라스 임펠러 LX 캐론 아스트로포 G2G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예술에서 예술로 타임 트라이얼은 루트 68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